휴바 보란노. 안녕하세요. 이승의 교육의 두근두근 나의 첫 벵글로 강의를 맡게 된 강사 루소입니다. 우리가 지난번에, 그 지난번의 수업에도 이제 자음을 어느정도 배웠는데요. 근데 이제 자음이 벵글로 같은 경우에는 자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업 하나에, 그러니까 한 강의의 모든 자음을 공부하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 강의로 나눠서 자음을 가르쳤는데요. 우리가 지난 수업에는 이제 자음을 뭘 배웠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처음으로 배우기 때문에 좀 쉽게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새로운 자음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는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것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드릴 거고요. 또 이제 오늘은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한 것보다는 그냥 이름 또는 이제 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수업에 우리가 배웠던 자음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.